아시아프입니다. 지금 제품 보여드릴께요. 자 보시면은 바셔 랠리인데요. 사이즈가 크죠. 그리고 이제 바퀴가 업그레이드 하셨습니다. 이쁜걸로. 기본 타이어는 메롱이죠.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시합용 비슷하게 나오는 타이어인데 하비프로꺼에요. 하비프로꺼. 요걸로 하시면 되구요. 록타이트 전체적으로 칠해가지고 안방지게 했구요. 요거시면은 스티커 작업은 어떠신거냐면은 이 사운드는 앞에쪽 그 다음에 뒤쪽으로 해가지고 앞하고 뒤에 소리가 나오게끔 울리게끔 해놓아서 Y잭을 연결해가지고요. 수신기선에서 이렇게 두개로 뽑았어요. 하나는 수신기선. 하나는 변속기. 하나는 사운드. 이건 어떻게 해? 그쵸. 이거 펜을 다루고. 펜 들어가죠. 꺼을거야? 네. 꺼지고. 소리 소리 들이소. 만약에 사운드 뺏으면 소리가 엄청나게 소리 클거에요. 이거 사운드는 아까 했지. 여기 살짝. 와이틱 좀 떼어놓으시면은. 떼어놓으시면. 손에 찍으세요. 손에 찍으세요. 손에 찍으세요. 손에 찍으세요. 네. 손에 찍으세요. 손에 찍으세요. 손에 찍으세요. 오 그럼요. 펜 소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다시. 자 그 다음에 사운드로부터 불을 할게요. 와 이 사운드 울려주는 소리가 웅장하네요. 사운드 울려주실 실제 끄고. 네. 좌우. 잘 되시구요. 사운드 울려주실. 앞에 LED. 브레이크 들어보세요 이게 2버전이에요 2 어떻게 하냐면 이게 1버전과 2버전인데 버튼 보시면 버튼 버튼 10, 10, 10, 10까지 10까지, 10까지 이거는 약간 아카로디 소리인데 10까지 소리가 없게 되었어요 버전 2에요 소리가 이건 별로 안올린다 여러분이 좀 부탁드립니다 괜찮아요? 그래요? 예, 뜨개 해보세요 네, 뜨개 해보세요 올라가서 살짝 해볼까요 아뇨, 가면 돼요 네, 앞에서 봐 올라간다는게 너무 올라가면 안 되고 소리만 듣고 기분만 내자는거지 빅토리 여러가지 바디 갈게 많이 있죠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 엄청나게 크죠 왜요? 사이즈 출제차 예하고 예 예 예 예 예 예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앉아서 이쪽에서 두기만 보죠 제가 보시면 LED가 어디갔지? LED가 어디갔지? LED가 어디갔지? LED가 어디갔지? LED가 어디갔지? 껐어요 LED는 이렇게 껐어요 버튼 누르면 까빡까빡거리고 색깔도 변해요 소리가 나면서 이게 나오면서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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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보세요 사실 느낌 좋다 괜찮다 사이즈는 얼마나 되냐면요 사이즈는 사이즈는 사이즈 2만원입니다 마음에 드세요? 방입니다 짱 오케이 알갱구 탭